지금 켜지고 있죠. 아직은 이제 막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조금씩 들어오고 계십니다.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여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? 고디바 삼성타운 점에 지금 와있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와 함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이벤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된 이유는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고디바와 함께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그동안 이번에 이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댓글은 약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을 제가 뽑아야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 밖에 제가 뽑지 못하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 다섯 분한테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뽑도록 할게요.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해서 직접 추첨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뭔가 이렇게 말로 읽어드리기는 조금 영어라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? 그렇죠? 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여. 왜 안 보이죠? 아니 아무튼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? 아이디가? 네. 한 분 고맙습니다. 일단 일어나서 하는 부분은 일어나서 하는 부분은 일어나서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. 댓글을 보고 싶은데 댓글이 잘 안 보여. 뒤집어져 있다고.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시 뽑을게요. 자 세 번째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아이디가 이제 딱 두 분 남았거든요. 두 분 남으셨는데 과연 어느 분이 또 그렇게 당첨이 되실지 다섯 분 남았거든요.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. 딱, 제가 지금 다섯 분 이렇게 딱 뽑았거든요. 이렇게 이 분들께 보디바에서 또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짧게나마 라이브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기대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